광주 북구 중흥 2, 3동이 주민 주도의 행정통합으로 재편됩니다. 광주 북구는 주민협의체 중심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려 통합동 명칭과 자생단체 구성 등 주민 주도로 행정통합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중흥 2, 3동을 중흥동으로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. 중흥 2, 3동 통합로는 지난 2020년 10월 두 동의 경계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.